스위스의 해상운송서비스 및 물류회사인 MSC사가 중국 조선업계에 네오파나막스 콘테이너선 6척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MSC사는 중국 선박공업집단 산아의 DSIC사에 16,000TU급 LNG 이주연료 추진식 신조선 6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MSC사가 확보하고 있는 12,200에서 16,000TU급 콘테이너선 발주잘량 수는 63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4년 전인 2008년도에 척당 1억 7천만 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한 뒤 작년 상반기까지 1억 1천만 달러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반년 만에 척당 7천만 달러 하나로 840억 원씩이나 올랐으니까 조선사로서는 고부가 가치인 LNG 운반선보다 컨테이너선을 수조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억 8천만 달러라는 성과도 한국이 아닌 중국 조선사가 수조한 금액이라 대한민국의 조선 빅3가 수조하게 된다면 더욱 높은 성과로 수주를 하게 되겠죠. 이번 계약은 또한 MSC사의 올해 두 번째 선박 발주라고 전해졌으며 첫 번째 발주는 현대사무중공업의 15,000TU급 LNG 추진식으로 신조선 6척의 옵션 6척을 발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정 선박들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인도 예정이며 수주가는 척당 약 1억 8,240만 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보다 척당 240만 달러 하나로 약 29억 원이나 더 높은 금액으로 수주를 하였습니다. 기술과 품질 그리고 납기에 대한 신뢰가 수주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영국의 조선해운 시왕 분석 기관인 클럭슨 리서치에 따르며 현재 극동아시아 조선업계 수주 잔량에 포함된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 선수는 MSC사의 최근 발주 물량 6척을 제외하고 204척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약 30% 물량이 인도된 후 MSC사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적 해운사인 HMM 역시도 작년 2021년도 한 해는 가히 기록적이라고 할 만한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6조 9,48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이저 선사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MSC와 같이 지속적인 컨테이너선 발주로 선박량을 늘려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네오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30척 발주를 위해 글로벌 선사들이 대한민국 빅3 조선사들과 상담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 절반인 15척의 발주는 현재 세계 6위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2위인 MSC사가 이번에 한국과 중국에 발주한 컨테이너선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현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덴마크의 머스크사를 제치고 당당히 1위의 자리를 탈환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HMM은 2, 3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세계 8위를 유지하게 되지만 100만 TU를 늘리게 되는 MSC사에 비해 겨우 16만 TU를 늘리게 되는 HMM은 더욱 공격적인 선박량 확대를 해야만 세계 속 글로벌 선사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운사와 조선사들을 견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컨테이너선 소식으로 영상에 전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